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문인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요즘 베테랑2가 개봉을 앞두고 있죠. 내일 개봉인가요? 내일인가? 13일 개봉이라고 저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거기서 베테랑1편에서 굉장히 빵정민 배우분이 형사였잖아요. 형사였는데 네, 사전신청하신 분도 떨어지셨으면 본신청 또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은 조금 아, 그 사전신청 떨어진 거 다 수익으로 도려받으실 거니까 걱정하셔도 되고 자, 그래서 황정민 배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계속 궁지에 몰리죠. 아무래도 돈과 권력에 의해서 계속 야, 수사하지마, 작고해, 건드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궁지에 몰리다가 막내의 형사가 그들이 고용한 약간 악당들한테 칼이 찔리죠. 그러면서 이제 판이 야, 판 뒤집혔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이제 제가 미국 시장을 새벽에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어제 일단은 저는 트리거는 우리가 이제 7월에 우리 엔비디아의 차트를 놓고 한번 볼까요? 좀, 야, 시장이 참 드라마틱하다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는데 자, 여기 제가 봉 그려놓은 거 여기 있죠, 여기 요거는 헷갈리니까 좀 뺄게요. 네,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색칠해놓은 봉이 6월 20입니다. 6월 20 이게 언제냐면 딱 대선 그 바이든과 트럼프의 토론을 앞두고 일주일 앞두고 엔비디아가 딱 고점 찍고 빠졌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새로운 사람의 등장은 어떤 시장의 어떤 어떤 무슨 어떤 변화의 변곡점을 만들어내는데 그 당시에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당했죠. 토론이 이겼죠. 거의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죠. 그쵸? 근데 어, 근데 어쨌든 어제 토론으로 또 판이 바뀌었어요. 네, 저는 완전하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헤리스의 토론에서의 약세를 어, 예상을 했었는데 어, 완전히 판이 좀 뒤집혔고 어, 엔비디아가 이제 그러면 7월부터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는데 어제 나 안 죽었다. 어, 나 아직 살아있어. 하면서 어제 토론도 헤리스가 어, 좀 우세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사실은 어,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가 크게 상승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 보시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버텨주고 있었어요. 예, 버텨주고 있었고 저는 이제 어제 제가 이제 그 정치 어, 저게 토론 이야기 하느라고 이 말씀을 못 들었었는데 어제 그저께 그저께 제가 퇴근을 하면서 아, 가족 여러분한테 오라클 이야기를 빨리 좀 드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고 엔비디아가 지금 약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요구간에서 계속해서 예, 지지받아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 100달러를 깨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 요거를 어, 사실은 반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예, 그래서 어, 근데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자리에서 상당히 강한 반등이 나와줬고 어쨌든 이제 포트에 뭐, 태클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6월, 이렇게 7월 기점으로 해서 포트 반경 크게 못하신 분들은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계좌가 회복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을 겁니다. 어, 젠슨왕의 코멘트가 뭐 되게 중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 저는 아, 젠슨왕이 어, 이 이전에 실적 발표에서의 컨콜에서의 코멘트와 어제의 코멘트가 그렇게 달랐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젠슨왕은 언제나 자신감이 있었고 음, 그냥 뭐 수요가 감동적이야. 그 정도? 뭐, 그 정도의 인상적인 코멘트가 있었고 블랙헬의 수요가 좋다. 그 정도 얘기했어요. 근데 블랙헬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난 컨콜에서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어, 젠슨왕의 코멘트가 과연 시장을 바꿔놨을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젠슨왕의 코멘트 플러스 플러스 그 기반이 됐던 것은 어제의 대선토론에서 네, 헤르스 후보의 우세 그것이 저는 굉장히 전 주요했다. 어, 그래서 저는 어제의 시장을 딱 두 가지의 어, 장표로 좀 보여줘라 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이거 네, 젠슨왕의 코멘트 긍정적인 코멘트인데 사실 이거는 저는 IR에서의 코멘트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빠질 만큼 빠진 상황에서 젠슨왕이 코멘트 해주니 트리거가 됐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젠슨왕의 코멘트보다는 사우디 쪽에서의 사우디 쪽에서의 올 머니가 지금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 새로운 거잖아요. 없던 것이 추가되는 거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저는 이거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헤르스트레이드가 롱으로 잡혔고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금 두 달간 시장을 장악했었는데 그것이 감겼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존에는 헤르스트레이드 쇼 트럼프 트레이드 롱이었죠. 7월부터는 7월부터 두 달 동안 태클을 많이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는데 이게 완전히 반대로 급격하게 감기면서 저는 나온 좀 변화다. 그래서 두 가지 저는 두 가지의 부분들이 어제 시장에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지금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이 시장이 이거 지금 판이 바뀐 게 계속될까? 그래야 지금 지금이라도 지금 비중을 탈지 물을 탈지 고민이 되실 거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기술주 일부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바닥 시그널은 나왔다고 봅니다. 바닥 시그널 단기로 바닥 시그널은 나왔다고 보는데 일단은 그 만약에 이 뒷단에 있어서 어떤 이런 어떤 헤르스트레이드 롱 트럼프 트레이드 쇼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만약에 진짜 지속이 계속 되려면 결국에는 이 어떤 한 후보가 확 치고 나가는 게 있어야 돼요. 확 치고 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 그런데 지금은 헤르스가 3% 올랐고요. 트럼프가 3%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독률이 된 거다. 49, 49로 근데 항상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샤이 표 샤이한 표 숨겨져 있는 표심 이런 것이라서 그게 한 3% 정도 좌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더 강렬하게 이 헤르스트레이드의 롱과 트럼프 트레이드의 쇼시 더 강렬하게 진행이 되려면 제가 볼 때는 격차가 조금 더 나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땐 3%에서 5% 최소 3% 누군가는 앞서가야 돼요. 저는 누구 하나를 지지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고 근데 사실 시장에는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고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소하려면 누군가 먼저 치고 가는 게 필요하다.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죠. 어제 굉장히 좀 저조했던 헬스가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그 일부 롱과 쇼시 좀 감기는 모습들이 쇼시 감기는 모습들이 나왔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뭔가 엔비디아 가자 를 외쳐드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반영이 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제는 굉장히 중요한 CPI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요즘은 아무도 관심이 없죠. 일단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잘 둔화되고 있고 물가는 둔화되고 있다.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 이건 보여줬는데 자 주거비가 문제였죠. 주거비가 주거비가 좀 올라가면서 코어 소비자 물가가 여전히 좀 뚝 떨어지는지 못하는 모습 다만 그렇다고 해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하는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을 수도 있겠다 라는 것이 반영되면서 금리가 올라왔죠. 사실 어제 토론에서 헤르스가 우위를 차지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갑자기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었어요. 국채금리가 급락했고 N이 강새로 전환이 되면서 어제 삼성전자가 장중에 분봉으로 보면 저점을 찍기도 했었죠. 어쨌든 그런 분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다시 완화하는 움직임들이 나왔고요. 참 정말 복잡해요. 시장이 제가 매크로를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제가 매크로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복잡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그렇죠? 근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 볼 수가 없어요. 진짜 매크로가 계속 시장을 좀 발목을 잡는데 어제는 그걸 야 놔! 난 간다! 하면서 반대 쇼시 좀 감겼고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의 또 긍정적인 또 약간 모멘텀들이 있었다. 그래서 어쨌든 인연물은 3.5까지 3.5 이상까지 내려갔다가 좀 올라갔고요.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이 엔도 마찬가지로 140.75 엔까지 내려왔다가 강세로 간 거죠. 강세로 갔다가 다시 142 엔 정도로 약세로 근데 어 뭐 9월에는 9월 BOJ에는 우리가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기존에는 물가가 상승하면 나는 금리 인상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런 코멘트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아마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 기조로 가니까 미국은 사실 추세적인 것은 뭐 최근에 일단 엔화가 강세가 된 부분은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속도 조절은 있을 수 있지만 추세는 강세 쪽으로 갈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그리고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달러인 것 같은데요. 금리가 아무래도 이제 다시 좀 올라가면서 달러가 다시 100일 위쪽으로 조금은 네 좀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시장의 어떤 하락이 조정이 끝났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만 어제 제가 최근에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삼성전자 이 정도 빠졌으면 저는 단기 바닥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더 많이 빠지는 걸 보고 아 역시 나는 틀려 역시 나는 잘 안 맞아 라는 생각을 했고 다만 오늘은 조금 맞은 것 같아요. 반등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어쨌든 어제 장중에 N이 140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강세가 되면서 저점을 찍어줬던 64,200원이 뭔가 더 추가적인 어떤 안 좋은 부분들만 안 나온다면 단기 저점을 좀 만들어주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뭐 예를 들어 요런 식으로 반등 요런 식의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하락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는 여기서는 뭐 하락을 하더라도 사실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여기서는 밸류션상으로는 워낙 바닥이니까 근데 확실히 삼성전자보다 자 SK하이닉스 어때요? SK하이닉스는 확실히 좀 세죠. 그래도 엔비디아의 HBM을 지금 열심히 가장 1등으로 공급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지금 제가 하이닉스의 스토캐스틱을 저번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저의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자 주가는 하락하는데 스토캐스틱은 지표는 올라갔다. 기억나십니까? 여기 제가 지금 색깔이 지금 좀 진하지 않아서 진하게 색칠해 드릴게요. 자 주가는 내려가는데 지표는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이닉스를 팔긴 파는데 좀 파는 에너지가 좀 적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를 여기서는 하락보다는 반등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고 약간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어디에서 지금 나오고 있냐면요. 코스피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강한 뭐 어떤 반전의 시그널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아 좀 얼추 왔구나. 이 정도 아 좀 얼추 좀 빠졌구나. 이 정도 인 것 같아요. 지표는 이렇게 보면은 좀 좋아지고 있는 흐름들.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는 더 뭔가 크게 빠지는 것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크게 뭐 에너지가 강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박스권일 가능성이 있겠죠. 왜? 가족 여러분 보세요. 자 제가 늘 이렇게 표현하는 것 중에서 뭐 하나 있죠? 층층시야. 자 위에 아 시어머니가 한둘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여섯 분 계세요. 여섯 분 시어머니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제가 이평선이죠. 이평선 자 이평선이 지금 어디서부터 모여져 있냐면 오늘 지금 5일선 살짝 뚫었거든요. 근데 여기 바로 위에 뭐 있냐면 11선 그 다음에 21선 그래서 2700포인트까지 이평선이 6개 이평선이 6개 몰려있다. 그러니까 요 지금 이번에 올라갔었던 요 구간 요렇게 요 구간까지 2700포인트까지 박스권 당분간은 좀 유지할 가능성도 있죠. 그쵸? 그래서 아 좀 이제 뭐 그래도 그래도 어쨌든 매일 빠지다가 반등해줬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근데 어쨌든 최근에는 제가 오히려 이제 반도체는 이 구간에서 털 털리시면 너무 힘들다. 이거는 지금 밸류에이션상으로 바닥이니까 더 빠질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좀 버텨보아야 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더 많이 빠졌으면 얼마나 또 제가 욕을 먹었을 게 있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가족 여러분이 힘든 만큼 좀 오늘 반등이 나와줘서 다행인 것 같고 다만 마찬가지죠. 코스피나 삼성전자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근데 삼성전자는 일단은 좀 약하죠. 상대적으로 오일선도 뚫지 못했어요. 아니 그 파운드리를 맡긴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뭐 그런 가능성도 열어놨는데 시장에서는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일단은 5일 그 다음에 뭐 520일 그 다음에 20일 200일까지만 반등을 해줘도 정말 감사 땡큐죠.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오늘의 에너지도 크게 강하진 않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고 아 아쉬운 거 하나는 수급이죠.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삼성전자 많이 빠졌는데 자 그럼 여기서 무엇이 나와줘야 되느냐 반등을 하려면 그게 하나가 외국인의 수급 그런데 오늘 어 안 사요. 사실은 미국 시장을 딱 보면 야 우리나라 시장 반도체에 어 반등하겠다. 어 반등은 저는 오케이. 근데 이 반등에는 가족 여러분 외국인의 수급이 동반해서 들어와줘야 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시면 그것은 너무 왜 이유가 그런지는 너무 명확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노름이에요. 외국인의 외국인의 매수가 의미 있게 들어와줘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오늘 천억 샀다? 아 그거는 그거는 좀 아쉽죠. 우리 삼성전자가 시총이 얼만데 그죠? 그래서 아 좀 아쉬워요. 일단 6월 초부터 샀던 건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저렇게 계속 상승을 해주고 하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빠지는 건 좀 멈추고 반등해서 시도를 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잖아요. 오늘 옵션만기 영향도 있긴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덜하지만 삼성전자는 최근에 레거시의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익의 어닝 조정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SK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저는 진짜 찐반등이 나오려면 외국인의 정말 의미 있는 뭐 1조원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와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추세적으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7월 딱 그 트럼프 트레이드가 롱으로 잡혔던 그 7월 거기에서 이렇게 쫙 빠졌잖아요. 쫙 이렇게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고 지금 8조원 가량을 팔았는데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어 코리아를 판거다? 아 코리아를 판게 아니다. 반도체를 판거다. 한국의 반도체를 판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 증시가 다시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시장이 눌렸던 요소가 해소가 돼야 시장은 다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시장이 다시 가려면 그럼 그 눌렸던 요소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 쇼스로 갈 거냐 롱으로 다시 좀 돌아설 거냐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외국인의 수급 이거 한국의 반도체를 사줘야 됩니다. 한국의 반도체를 의미 있는 규모로 사줄 거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추세를 한번 볼게요. 자 엔비디아가 시장이 대장일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엔비디아가 안 됐을 때 시장은 굉장히 쉽지 않다. 그거를 계속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왜? 엔비디아는 시장의 주도주였으니까 그게 주도주거든요. 주도주가 살아있으면 시장은 그렇게 우리가 투자하기 어렵지 않은데 주도주가 꺾이니까 어떻습니까? 투자하기 너무 어렵죠. 특히나 반도체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안 될 때는 너무 어려워요. 시장에 투자하기가. 그쵸? 근데 지금 반도체가 그럼 다시 살아나는가 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되게 변곡점에 와있는 거고 자 엔비디아가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어 좀 상승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도 이평선이 쫙 딱 이렇게 머리 위에 있습니다. 121선 아 저기 뭐죠? 61선이 딱 머리 위에 좀 버텨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 아 21선 61선이구나 하여튼 여기 121달러가 어 일단은 좀 1차 저항 요거 이제 또 올라가면 어 또 약간은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어제 엔비디아만 올랐냐? 그렇진 않습니다. 뭐 엔비디아 말고도 상당히 많은 종목들 특히나 뭐 반도체 지수도 4%대 올랐고 엔비디아 8% 브로드컴 6% 퀄컴 3% 그 다음에 AMD가 4% 근데 어 마이크론이 어 그래도 좀 동조화되는 모습으로는 따라갔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러면 엔비디아가 시장에서 제일 세냐? 그걸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엔비디아가 시장보다 제일 세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나스닥이 요정도거든요. 나스닥이 한 요정도의 은봉을 커버했는데 엔비디아 보면은 어 뭐 시장보다는 약간 세긴 했는데 엄청 세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이 시장에서 제일 세요? 라고 보면은 자 지금 어 떨어진 폭 말고 반등하는 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빠졌다가 테크가 빠졌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반등의 강도를 봤을 때 어 ARM 같은 종목들은 요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자 보세요. 최근에 8월 초 정도의 요 지금 7월 말 블랙먼데이의 은봉까지도 다 커버하고 지금 올라섰죠. 그리고 이평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TSMC는 더 좀 저는 강하다고 보는데 TSMC는 거의 머리 위에 이평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보다 지금 좀 더 강한 아이들은 여전히 있다. 그럼 엔비디아가 조금 더 강해야 주도주로서의 완전한 어떤 회복 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다시 왕자를 차지하느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조금 더 강한 종목들이 있고 이 친구는 완전히 레벨이 다르죠. 오라클인데 오라클은 뭐 없어요. 모두가 지금 행복한 나라예요. 지금 신기하죠. 이런 주식도 있습니다. 지금 뭐 거의 이런 주식들이 지금 최근에 부동산 리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라클이 상당히 의미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일단은 엔비디아의 GPU의 수급이 개선됐어요. 그것은 저 엔비디아가 빠졌던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일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엔비디아의 GPU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오라클은 호재를 맞았어요. H100을 공급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클라우드의 성장에 가속화를 지금 가능한 지금 좀 긍정적인 좀 강향성을 가지게 됐고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경쟁 클라우드 기업들과의 협업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래?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결국 오라클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장점으로 해서 공동으로 공동으로 데이터센터를 짓기 시작한다. 그런 거고 지금 공동으로 데이터센터 짓기 시작하는데 그 전력원을 SMR한다라고 해서 어제 SMR 관련주도 올랐죠. 그래서 결국 이번 실적에서 오라클의 변화 포인트가 발견이 됐고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레벨이 다른 상승을 아예 그냥 달라요. 이게 나스닥이고요. 이거 ARM이고요. 이거 NVIDIA거든요. 어떻습니까? 다르죠? 그래서 아 저렇게 지금 완전히 추세가 다른 종목들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어떤 이 섹터의 상승은 하나의 어떤 트리거 라기보다는 여러가지 어떤 호재들이 좀 뭉치면서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일단 그 RPO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잔여계약 가치라고 보통 이제 오라클의 향후에 이제 잔여계약 가치라고 해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쉽게 그냥 생각해 수주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좀 실제로 절대 수준으로 보면 별로 안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1분기가 계절적으로 이제 좀 비수기 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좀 빠지죠. 원래 불구하고 지금 더 올라가 있다. 라고 해서 조금 지금 전망이 상당히 좋고 지금 IR들에서 IB들에서 굉장히 오라클에 관련돼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 모든 부분에 걸쳐서 성장 모멘텀을 맞이했다. 그래서 알파벳 C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알파산 알파산 구글 등 최상위 클라우드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지만 이들과 협업 강화하는 전략이 바뀌었음을 설명을 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RPO 잔여 의무 계약 증가세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고 클라우드 중심으로 전환을 지금 지속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오라클 대주주가 상위권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갔다. 부호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아 오늘 얘기를 들게 되게 많았는데 테크 얘기하다 다 끝나버렸네요. 자 어쨌든 어제 어제 이제 헤르스트레이드가 롱이 잡히고 트럼프트레이드가 숏이 급격하게 좀 숏을 내가 쳐놨던 것을 일단 빨리 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때에는 그쵸 그럼 내가 숏을 쳐놨으니까 주가가 빠져야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플러스가 나는 건데 어 주가가 더 이상 빠질 개연성이 안 보이니 그거를 이제 환매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강한 상승세가 나온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어제 헤르스트레이드가 그러면은 롱쪽으로는 뭐가 잡혔냐 라고 본다면 퍼스트솔라 같은 것들이 롱으로 잡혔죠. 아까 제가 여러가지 이제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시장보다 확실히 세죠. 언제부터 지금 언제 음봉을 거버했냐 여기 요거 요거 이게 언제예요? 이 음봉이 언제냐면 토론한 날이에요. 토론한 날 토론 결과 나온 날 바이든 트럼프 이렇게 강한 음봉을 커버를 거의 반 이상 했죠. 그러니까 아 확실히 판이 뒤집혔다 라고 본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좀 보수적이잖아요. 원래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헤르스트레이드로 가족 여러분 무조건 찍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다. 왜 지금은 너무나 초 접전이에요. 올해는 대선이 지지율이 너무나 접전 그리고 솔직히 어제 토론 보셨겠지만 글쎄요. 저는 뭐 우리나라도 뭐 그렇긴 하지만 정책으로 뭐 엄청난 칼날이 오가는 저는 그거는 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예 뭐 헤르스가 선방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헤르스의 뭐 완승이라고 보기에도 예 저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대선 예 미국 대선의 지지율 지금 대결이 접전입니다. 여전히 접전이고 이제 기존에 이게 좀 기울었던 것이 다시 이제 좀 어 이제 되돌아가면서 이제 나온 움직임들이고 다만 이제 뭐 토론이 다시 없고 부통령 토론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뭐 그 이게 계속 이제 지속이 되면서 헤르스가 좀 더 우위를 차지한다면 헤르스트레이드는 지속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9월 10월 네 항상 이렇게 좀 조정받는 모습들 대선의 불확실성을 항상 반영을 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 이제 2016년도에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뒤집힐 수 있다라는 결국에는 그 샤이 트럼프가 항상 좀 예 이번에도 지금 그래 토론은 그랬는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어 뭐 완전히 그러면은 지금 이제 헤르스의 당선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시장에서는 약간은 좀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일단 조금 더 봐야 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제가 오늘이 이제 이제 23일까지 가서 이제 방송이 없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 계속해서 아마 업데이트 해주실 겁니다 업데이트 해주실 거고 저는 일단은 샤이의 그 표 예 그거는 계속해서 변수로 좀 남겨놔야 된다 그래서 3포인트 3% 4포인트로 뭐 이렇게 크게 앞서 나가지 않는다면 조금은 어 계속 지켜봐야 되고 그 부분이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뭐 요지 오늘 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 일단 첫 번째 예 뭔가 지금 판이 바뀐 것 같지만 어 조금 더 봐야 된다 예 죄송하지만 명확하게 결론을 내드리면 좋겠지만 명확하게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본다 왜냐하면 지금 접전이기 때문에 대선은 어 일단 지지율은 접전이라서 누군가 한 명이 어 3% 이상 차이로 확 벌린다면 그쪽의 트레이드는 강해질 수 있다 다만 그것도 계속해서 롱을 잡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양 그 후보 간의 어떤 수혜주 피해죠를 파악을 하면서 그리고 이 공통되는 정책 헬스케어라든지 방산 뭐 요런 쪽 계속해서 이제 내가 체크를 하면서 계속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테크가 오늘부터 갑니까 라고 그게 돈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어 미국은 약간 저는 어 미국은 만약에 헬스 트레이드가 좀 된다면 반대로 감기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긍정적인 요소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질 거는 크게 없을 것 같다 네 근데 상승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좀 제한적일 수는 있을 것 같다 그 정도고 어 만약에 상대적으로 어느 쪽이 더 낫습니까 라고 하면은 미국의 테크가 저는 좀 낫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의 테크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보다 센 종목들 그런 종목들의 추이를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국장을 더 많이 하니까 국장을 더 많이 하니까 만약에 국내 예를 들어 삼성전자 등 SK하이닉스를 물어보신다면 어 일단은 어 외국인의 매수가 다시 어 좀 강하게 강하게 들어와줘야 된다 왜 많이 팔았잖아요 이렇게 많이 판 상황에서 빈집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하이닉스는 많이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이닉스는 많이 팔았는데 그럼 이게 확실히 어떤 반등의 포인트를 만들려면 그만큼 이게 싸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쵸? 야 이 레벨에서 보니까 갑자기 어팡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너무 싼데? 하면서 정말 얘가 너무 예뻐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여야 얘를 살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7월에 가족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바이오 쪽으로 조금 옮기시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은 돈의 흐름을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엄청 뭐 시장을 잘 보고 절대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시장을 본 게 아니라 그냥 돈의 흐름을 본 거고 이번에도 가족 여러분 돈의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돈이 제일 빠릅니다 가족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뭐 장중에 어떤 종목을 외국인이 매도했네 매수했네 이런 거 나올 거고 또 이따가 제가 기관이 사는 종목 또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만 보신다면 크게 내가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암만 반도체 업황을 읊어드리고 헤리스트레이드를 읊어드려도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돈이 그쪽으로 향하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사전신청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전신청을 거의 6대 1의 경쟁률로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 사실 자체에 정말 감사하면서 저는 지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가족 여러분께서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데도 사전신청 많이 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진짜 진심으로 우리 가족 여러분께서는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본신청은 한번 더 신청을 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어떤 좀 필요 사항들이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데 이 정도의 성원을 해주셔서 진짜 진짜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재충전을 열심히 해서 네 23일 날 여러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잘 아마 체크를 해주실 거고 제가 믿고 23일 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저는 내일은 제가 이제 외부 미팅이 있어서 마감 시장은 아마 저희 네 분 다 같이 외부 미팅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 마감을 못 남겨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24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